리포터 생활 22년 리포터계의 시조세! 후고! 후고! 당신은 누구지? 반해버렸어? 안녕하세요 라붐의 메인보컬 소연입니다. 상큼 발란 걸그룹 라붐의 소연! 반해버렸어? 오늘 조사하는 사람 누구지? 감초 연기의 달인으로 어떤 역할이든 존재감 갑! 코믹 애드리브 장인이라 불리며 주연보다 더욱더 빛나는 조연으로 등극! 여기서 수상한 점은 반백 년 동안 활동하면서 안티가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도 만만치 않겠군! 당장 들어오라고요! 베테랑! 시작합니다! 어려웠겠어요! 반가웠습니다! 오늘 조사를 받으러 오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조사가 끝나고 이걸 차고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배님! 이름 임현식! 직업 배우! 맞습니까? 네! 선배님, 걸어오신 길이 말이 안 됩니다! 네! A4용지 6장입니다! 아니, 그 정보를 어떻게 다... 선배님!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어, 나는 그걸 안 봐가지고... 방송국 공채일기! 1969년도에! 네! 근데 여기 약간 논문가 있더라고요! 이 들어간 사연이 좀 독특하다고! 네, 한 5천 명 왔었거든요! 사정 없이 걸러내가지고... 사정 없이! 굵은 채로다가 이렇게 이제... 굵어버려 걸러버리니까 한... 한 300명? 남았군요! 이 정도 남은 데서 이제 치열하게 이제 일이 시작된 거죠! 이제 방송국에 탤런트가 되면 이제 다 되는 줄 알았죠!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정말 그 3, 4년 동안 그 무명 세월이 아주 자존심 상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돌아가신 조경환 탤런트 있죠! 수사 반장의 조용사로 이렇게 이제 퀘스팅이 된 거예요! 나는 뭐 이번 주는 경찰관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 소매치기가 됐다가 또 그 다음에는 뭐 이러면서 우리 조경환이가 나한테 너 좀 정신 차려라! 앞으로 좀 도둑들아 던져 그만하고 알았어! 아, 예! 그러니깐 그들과 아주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신인 시절에 백일섭 선배님이 선배님이신데 아, 아주 좋은 조언을 해 주셔가지고 좀 힘이 많이 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으로 내가 포졸 애플을 맡았거든요! 네! A, B, C, D, E, F! 여섯 번째 역할이죠! 나를 갖다가 딱 애플을 주더라고! 해필이면! 저는 학교 당일에도 애플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 백일섭 씨가 딱 이렇게 지나가면서 오, 임현식이 대본 하나 다 받았네! 나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끄러운 생각도 들고 그래서 거기에 좀 끄덕였더니 잘해봐! 기회는 거북이처럼 왔다가 토끼처럼 휙 가본 것인데 아주 꽉 잡고 잘해잉! 나한테 그러고 가더라고! 근데 그 말이 너무 고맙고 지금도 생각하니까 눈물 나려고 그러네! 네! 작은 역할에도 늘 최선을 다했던 배우 임현식 드디어 그에게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번지붕새 가족에서 한국의 맥가이버! 순돌이 아빠로 폭발적인 사랑을 받습니다! 제가 8년 만에인가 저기 조연상을 탔어요! 네! 상을 타게 돼서 아주 정말 좋았어요! 출연료도 높아지고! 출연도 높아지고! 역할도 달라지고! 역할도 커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카메라 앞에서도 아주 그냥 나는 거의 날아다니지다시피 잘하고 대사도 잘 외고! 그 당시는 뭐 인기를 어떻게 방송국 앞에서 손은 들고 이런 건가요? 측정을 어떻게 하죠? 선배님 곤란했다든가? 아니면 막 사인해 달라고 막 옷을 찢었다든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다행이다! 근데 나도 저 오빠랑 소리는 들어봤어요! 어머! 어디서요? 그때 정말 아주 행복하구만! 홍춘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국민 드라마 허준! 누른 거 있으면 가르쳐줄까? 홍춘이! 주를 서시오! 와! 기억나시죠? 허준! 이 주를 서시오가 근엄한 버전하고 뒷거래용 주를 서시오가 있다고 하던데? 응, 그렇죠! 그럼 선생님도 표현을 하신 거죠? 근엄한 거! 주를 서시오! 뭐 이런 거는 그냥 바쁘게 사람들 갖다가 정리하려고 바쁘게 하는 거고 주를 서시오! 딱 이렇게 하면서 이런 거는 앞에 세워줄 테니 한 푼 주라! 뭐 이런 식으로 잠깐! 거전히!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번 작품 보고 오시면 또 놀라실 겁니다! 보시죠! 정말 하나하나 추억하네요! 스스로 한번 맞춰보세요! 2003년! 조명을 보라가지고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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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금입니다! 대장금! 아, 대장금이구나! 좋은 작품! 네! 나도 대장금 때문에 돈 많이 벌고요! 일본에 가서 일본 돈도 많이 벌어오고 그랬어요! 일본 단독 팬미팅!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 너무 이거 새로운데요! 아! 아니, 한번 일본과 에이전스터랑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 나하고 팬미팅하는 걸 원한다고! 우와! 상당히 너무 이렇게 고맙고 정말 즐거운 자리였는데 네! 여러분들을 내가 관리할 능력이 없고 정말! 아니, 건강하시면 그게 부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죠! 마음으로만 우린 남읍시다! 네! 이렇게 이랬어요! 박수 막 받으셨어요? 네! 박수도 치고 그냥 뭐 뭐 흐지부지하고 박수도 하고 해가지고 정말 고맙고 미안하고 정말 좋았던 일이었어요! 네! 아우, 재밌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찾아온 고비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많은데요! 2017년 7월 알레르기 천식으로 입원을 하신 기사가 났거든요! 지금 건강 어떠신지! 우리 집에 사과나무를 한 50주 심었었어요! 45년 전에! 네! 사과나무가 소독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걸 하고 좀 하고 이제 다 씻고 이렇게 했는데 숨을 헉! 그렇게 쉬어도 한 절반밖에 숨이 안 들어가는 공기가 안 들어가는 것 같고 의사 선생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담배를 여기서 또 몰래 핀다든가 이러면 이제 그때는 병원에 오셔서 살아나간다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후배가 조용한 데서 한번 때려버리려고 그러다가 아주 그냥 끊어버렸어요 정신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모두 담배 정도만은 안 피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선배님 자 이번에 엄청난 축복과 축하를 드려야 하는데 선배님 영화 속 주인공으로 등장하십니다 비빠빠룰라 그럼 저희가 비빠빠룰라 비빠빠룰라 평균 나이 일은에 친구 네 명이 그동안 꿈꿨던 버킷리스트를 실천해 나가는 이야기 영화 비빠빠룰라 영정사진 같이 찍기 등 버킷리스트를 다루는 영화 속에 개인적으로 버킷리스트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꼭 해보고 싶은 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목수처럼 집도 짓고 직접 직접 내가 개의집 만화들에게 한 20개 이상 지었어요 지금은 얼마나 개의집을 잘 짓는지 몰라 알겠어요 그런 것도 좀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배우 임현식 어떻게 기억에 남고 싶으세요? 나도 내 자신도 그렇고 내 앞으로의 남은 인생도 그렇고 황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연기 생활을 더 또 열심히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어저께까지 살았던 배우로서의 인생을 그렇게 크게 염벌하지는 않는다 그것만은 확실한데 그 다음 것은 아직 결론이 안 나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내용에 의해서 그래도 이런 조사도 받아보는구나 싶으니까 오히려 좋은데요 오늘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계속해서 꼭 건강하셔야 됩니다 조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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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도 됩니까? 끝!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